피프티 피프티 2기가 한달내로 미국에서 새 앨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CNN에서는 10개의 스테이지가 홍보되었다. 영수 작곡가 피프티 피프티 2기 덕분에 내 작품이 세상에 닿아요. 피프티 피프티 공식 채널에는 해외 출장은 처음이라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빌보드 뮤직 어워드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는 키나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키나는 첫 해외가 빌보드여서 너무나 영광스럽다 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키나는 틱톡 LA 본사에 방문하는가 하면 빌보드 프라이빗 파티에도 참석했습니다. 일정을 마친 후에는 퍼시픽 파크에서 놀이기구를 타며 LA 여행을 즐겼습니다. 키나는 밝은 얼굴로 팬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브이로그를 마무리했습니다. 키나와 전 멤버의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입장문을 발표하던 세나, 시호, 아라는 본안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 2기 는 내년 초 발매 예정인 새 앨범을 위해 활발히 준비 중입니다. 이번 앨범에는 멤버들과 뮤지션들이 3개월간 준비한 총 11곡이 수록됐습니다. 이번 첫 앨범으로 피프티 피프티 2기 는 주간 음악방송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합니다. 최근 피프티 피프티 2기 앨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부 직원은 피프티 피프티 2기가 한 달 안에 미국에서 새 앨범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프티 피프티 2기 는 cnn에서 총 10개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피프티 피프티 2기 소속사가 피프티 피프티 2기 앨범 홍보를 위해 미국 엔터테인먼트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프티 피프티 2기 는 한 달 내로 국내 앨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1월 말 미국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영수의 작곡가가 피프티 피프티 2기 앨범에 대해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특히 영수 작곡가는 피프티 피프티 2기 덕분에 내 작품이 세상에 닿았다고 말했습니다. 조영수 작곡가가 작곡한 피프티 피프티 2기 고기 cnn을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피프티 피프티 2기 소속사에 문의해봤습니다. 이에 피프티 피프티 2기 매니저는 피프티 피프티 2기의 구체적인 계획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피프티 피프티 2기 프로젝트에 대한 팬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최신 소식이 있으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